보여줄거 없는 펜아트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식으로 보여줄만한거 가죽, 메탈, 패브릭 이런것들이 좀 산재되어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잘 만들면 괜찮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될 수법하긴 하지만 뭐라고 딱히 제가 말할게 많이 없는 포폴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컨셉을 일단 나중에 만드세요. 취업하고 만드세요 이런거 취업하고 만드세요 이런거는 펜아트 같은거는 하지 마세요 집이 만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jhp님 피드백입니다 좀 키워드릴까요 어? 왜 안 커지냐 이미지는 안 커지는거 같은데 뭐지 이미지가 안 커지네요 왜 안 커지지 UI는 커지는데 이미지가 안 커지네 일단 이게 그 영어랑 일본어랑 이거 다 쓰신거 맞죠? 양코 대전쟁에 나오는 화근의 마녀 캐슬리 클릭됩니다 클릭되는데 클릭은 되는거 같아요 확대샷이 확대샷이 있으니까 파근의 마녀 캐슬리라고 하네요 단시간전에 올렸습니다 어이구 좋아요 이렇게 A포즈부터 시작하는거 좋아요 일단 A포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확대샷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확대샷이 나오구요 근데 이게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왜 없을까요? 이거 렌더링이 아닌거 같은데? 렌더링이면은 그림자가 없을 리가 없는데 그림자가 없지? 아무튼 일단 그림자가 좀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면 좀 어색합니다 확대샷 보고 포즈샷이 나옵니다 포즈샷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지팡이를 들었어 이거 좋아요 이게 이런식으로 포즈를 잡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리깅하고 포즈 잡는데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림자를 일부러 안 넣었다고? 그림자를 안 넣으면은 이상합니다 이 뷰티샷에서 파이널샷에 그림자가 없으면은 좀 이상해요 되게 그 그림자가 없으면 안되죠 다음에는 그림자를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지금 쭉 볼게요 일단 이거 이건 뭘까요? 이게 그냥 지팡이를 넣었던 피격 모션인가? 이렇게 피격 모션인 것 같아요 맞아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밤이 밤에 여기가 발광이 됐을 때 이렇게 됐다 됐다 이쪽에는 이 와이어 프레임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하이 메쉬 샷이 아닌 것 같은데 로우 폴 샷인 것 같은데 로우 폴 샷인 것 같아요 하이 메쉬 샷이 아니죠 로우 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헤어를 빼고 여기는 헤어가 있고 여기는 헤어가 있고 여러분 채팅을 좀 빼줄게요 채팅이 채팅이 이렇게 보이잖아 채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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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여기는 무기만 따로 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기 클로즈 이거는 내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다 참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체 이렇게 3D를 넣었어 이 걷는 포즈가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신 거구나 그렇죠? 맞죠? 그래서 혹시 다른 게 있나요? 박지훈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예즈 거 어? 여기도 좀 괜찮은 거였는데 일단 이거는 이것만 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어 일단 그림자를 넣는 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좀 많이 빠졌어요 넣어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요 넣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넣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그 폴리곤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저거 적혀 있나요? 한 번 더 볼까요? 폴리곤을 얼마나 썼는지 빠진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글씨로 좀 적어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여기 글씨 써지나요? 첫 번째로 일단 탑을 좀 치울게요 첫 번째로 부족한 부분 이 폴리곤 폴리곤 개수가 없어요 개수를 기입을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 혹시 컨트롤 컨트롤 엔터해야 되나? 알트 엔터인가? 시프트 엔터? 시프트 엔터 두 번째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기입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뭐를 좋아해서 이런 2D 캐릭터를 3D를 구현을 하고 싶었다 근데 내가 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번에 내가 부족한 광원 느낌을 좀 잘 내 보려고 이런 걸 선택을 했다 이렇게라도 좀 적어주면 그 신의 포폴로에서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시프트죠 세 번째는 구성이 구성이 좀 잘못됐어요 첫 번째가 시프트 엔터죠 첫 번째는 기본 포즈 좋아요 기본 포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와이어샷 그 다음에 마지막이 디테일이에요 와이어샷 다음에 포즈샷 그 다음에 디테일 이렇게 가야돼요 지금 보면은 계속 기본 포즈에 이렇게만 나오다가 끝에 부분에 가서 이렇게 포즈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이메시 샷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이메시 샷이 없어서 하이메시 샷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메시 만드셨죠 아닌가요 만드신 안 만드셨나요 만드신 거 같은데 베이크 한 거 같은데 아닌가 됐죠 그리고 혹시 노멀맵이 들어간 거 맞나요 만들었어요 노멀맵 들어간 거 맞죠 노멀맵이 들어갔는데 일단 실루엣이 조금 적어요 노멀맵에 의존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노멀맵을 너무 믿지 마시고 노멀맵보다 실제 메쉬 실루엣을 챙겨야 됩니다 어? 만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실제 메쉬 실루엣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요런 거 여기에서 이게 다 노멀맵으로 표현된 거 같은데 요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데커복거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데커복거가 최적화에 좀 그걸 한 건가요 최적화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최적화를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최적화를 좀 신경 안 썼을 안 썼을 경우라는 거죠 그 외에는 어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퍼폴 컨셉으로는 조금 임팩트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헐벗어서 그래요 헐벗은 게 만들 때는 좋은데 만들 때는 좋단 말이죠 헐벗어서 신입 퍼폴로서 어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필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긴 하죠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괜찮은데요 퍼폴로서 괜찮긴 한데 서페티가 좀 많이 나는 거랑 그리고 좀 관찰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근데 이 뿔은 잘했는데요 뿔이 좋은데요 뿔은 잘했는데 요런 식으로 메탈들이 너무 서페티가 많이 나고 또 이런 메탈릭이 너무 눈에 띄지 않나 러프니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메탈릭이 많이 죽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거를 헤어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수정을 하면은 진짜 괜찮은 퍼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됐고 여기에다가 요런데 요런데 스티치를 넣어주세요 지금 그 스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밥이 하나도 없어요 요런데 스티치를 넣는 것만으로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요 주로 넣어야 되는 거는 바지 같은 데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런데 요런데도 다 스티치 넣어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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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고 벨트는 요런데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스티치가 계속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요 이렇게 팔도 안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캐릭터를 선정할 때는 다음 캐릭터를 선정할 때는 그거 그걸로 하세요 어 이런 펜하트 같은거 펜하트 같은거 펜하트 같은거 하지 마세요 보여줄거 없는 펜하트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식으로 가죽 있고 보여줄만한거 가죽 메탈 그리고 털 그리고 패브릭 이런것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거를 만들어야지 이런거 펜하트 같은거 만들지 마세요 물론 잘 만들만은 뭐 괜찮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될 법 하긴 하지만 어 이게 뭐라고 딱히 제가 말할게 많이 없는 퍼포리에요 봤을때도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미시브가 좀 광원이 좀 이쁘지 이쁘지 않을까 이것도 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그렇습니다 이 블루 라이트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파랗게 된건가요?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봤을땐 이쪽이 좀 더 잘한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우먼 같은거 쓰지 마시고 그냥 바이킹 누구누구라고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많이 스크린샷을 많이 안 올리신거 같아요 일부러 폴리고 와이어프레임하고 폴리고 얼마나 썼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거 다 기입하셔서 나중에 포플 제출할 때 그때 거기서 어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볼까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포플러스 좀 괜찮은거 같아요 이거 이거 하드 이거 조스바인가요? 조스바 어 이거 괜찮네 이런거 하세요 유명한 캐릭터 하세요 이거 그거죠 모코코 아닌가요? 모코코 모코코 그거 여기서도 좀 여기서도 아쉬운게 뭐냐면 잘하셨거든요 잘하셨는데 아쉬운게 아쉬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름이 있어요 주름 주름을 이렇게 좀 리얼하게 하세요 리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기에도 이런식으로 주름을 많이 하셔서 여기는 좀 많이 주름이 있다 라는거를 실루엣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노말맵으로만 표현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돼요 노말맵만 의존하지 마시고 나쁜거 같진 않은데 진짜 퀄리티를 더 올리면 괜찮을거 같아요 음 아시겠죠? 여기 여기가 실루엣이 좀만 더 있었어도 더 리얼했을텐데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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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엣지 여기 접히는 데는 엣지 3개 넣어야 됩니다 3개 하나만 있으면 안돼요 여기 하나 더 넣으세요 여기 2개 더 넣으세요 2개 더 넣으세요 하나 둘 무릎 있죠?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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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도 여기 접히는 데 여기 2개 더 넣어요 2개 2개씩 더 넣어요 2개씩 더 넣으세요 여기도 여기 더 넣어요 접히는 데는 많이 넣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2개 더 넣으세요 2개 밑에다가 이거 누가 최적화하라고 시킨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루 가면요 이런 데 접히는 데 폴리곤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포기해도 여기는 포기 못해요 왜냐면 리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기 어깨선이 좀 중요한데 여기 어깨에도 이렇게 하나씩 더 넣어주세요 어깨에도 넣어주시고 여기 손목에도 여기 하나 더 넣어주시고 폴리곤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아마 와이어프레임이 있으면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시니포폴 많이 보실 때 여기에는 와이어프레임을 좀 그 엣지를 좀 넣어야 리깅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셨나요? 라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거 볼까요? 얘는 많이 넣었나요? 얘도 들어볼까? 이거는 좀 폴리곤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어 얘 좀 괜찮은데요? 이건 좀 괜찮다 가장 최신 작업은 여기에 하나씩 더 있네요 있고 있죠 여기에도 좀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최신 작업은 잘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좀 안심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좀 놔두고 이거 이거를 퀄리티 업 얘랑 모코코랑 퀄리티 업을 좀 해서 다시 만드세요 다시 다시 만든다는 게 이거 아티스테이션 구성을 다시 만드세요 다시 아시겠죠? 이 아이스크림은 좀 아쉽다 아이스크림 그 너무 아이스크림 작업 안 한 것 같아요 그 회색 매체리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게 조스바 느낌이 안 나고 조스바 하려면 좀 파란색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살짝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십니다 모델링을 잘하시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부터 수정을 해서 나가면은 올해 안에는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본기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기본기가 많이 있으신데 그 컨셉을 자기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컨셉을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나중에 만드세요 취업하고 만드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취업하고 만드세요 이런 거는 팬아트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유명한 거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롤 캐릭 같은 거 하나 더 만드세요 롤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헐벗은 거 하려면 징크스 같은 거 하세요 징크스 아니면은 뭐 갑옷 같은 거 하려면 레오나 하시고 그리고 예쁜 거 하시려면은 뭐 아리나 미포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컨셉들은 이미 검증된 컨셉이기 때문에 취업은 아마 따놓은 당송일 겁니다 진짜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취업을 아시겠죠 이런 거 팬아트 만들지 마세요 리퍼 오버워치 얘기하는 거 리퍼도 괜찮아요 유명한 거 한 번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포폴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리 JHP님 이거 꼭 보시고 요거 하나 더 남겨드릴게요 아시겠지만 팬아트는 그만 유명한 캐릭터 만드세요 기존 작업들 업그레이드하기 다시 업로드하기 이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메모장에 메모하여 가면서 보고 있다고요? 제가 포폴 영상 같은 경우는 중간에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요 좀 더 만났습니다 내용은